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한글 유니폼을 입고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PSG는 현지시간 3일 프랑스 르아브르의 스타드 오세안에서 열린 르아브르와의 2023-2024 프랑스 리그왕 1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경기 초반 주전 골키퍼 잔루이즈 돈나룸마의 퇴장으로 위기를 맞았던 PSG는 80여 분을 10명이 버틴 끝에 값진 승리를 따냈습니다. 리그 7연승을 포함해 9경기 무패를 이어간 PSG는 승점 33점을 기록, 2위 리스와의 격차를 승점 4로 벌리며 리그왕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이날 PSG 선수들은 등번호 위에 이름이 한글 표기로 마킹된 흰색 원정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PSG는 이번 시즌 이강인의 입단으로 한국 팬들의 사랑을 부쩍 많이 받게 된 것을 계기로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한글 유니폼을 착용했습니다. 이강인 역시 이 유니폼을 입고 중원에 선발 출격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습니다.